생활코딩의 동영상 강의를 끊김없이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아이패드나 아이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일그러짐 없이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재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화질의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생활코딩에서 그것을 호스팅해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토런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토런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산된 방법으로 이 동영상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비트토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검색엔진에서 bittorrent라고 쓰면 비트토런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링크를 클릭하고요.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다운로드를 시작한 다음에 인스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톨을 하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게 비트토런토이고요. 비트토런토에 대한 아주 자세한 사용 방법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생활코딩의 각 수업, 예를 들면 HTML의 수업, 또는 CSS의 수업, 자바스크립의 수업이 있겠죠. 각 수업마다 수업에 대한 소개 부분에 보시면 동영상 다운로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토런트 URL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마그네틱 URL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프로그램 실행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거는 브라우저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화면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동소기 합니다.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토런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다운로딩의 숫자가 0이었다가 1로 바뀔 겁니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이미 다운로드가 끝났다 이런 뜻인데요. 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가 뜨고 여기 항목이 뜨면 이제 현재 이 비트토런토라는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들 중에 생활코딩의 동영상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조각조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끝나면 컴플리트에 이렇게 생긴 항목이 뜰 테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블클릭해서 그 파일이 위치한 곳으로 가서 이 동영상 파일을 적당히 잘 가공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플리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html 파일이 있으면 이거는 씨딩이라고 해서 현재 여러분들도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제공할수록 다운받는 쪽에서는 더 빨리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유지하고 있지만 저 혼자 유지하기에는 약간은 좀 벅찬 면이 있고 또 속도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되시거나 아니면 토론트를 항상 켜놓는 분들은 이 생활코딩 동영상의 시드를 유지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모바일 기기나 아니면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데스크탑에 있는 동영상 프로그램 이용해서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질의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동영상을 재생할 때 속도를 좀 높여서 듣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들도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